대전시는 제1차 정원진흥 실시 계획을 수립해 현재 43곳인 대전 지역 정원시설을 2028년까지 450곳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시는 현재 38곳인 공공정원을 426곳으로 늘릴 계획이며 5곳인 등록 민간 정원도 20곳으로 확대 발굴하고 자치구별 거점 정원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정원박람회나 정원콘테스트를 개최하고 정원교육, 정원치료 프로그램을 운영, 정원치우마을 조성 등을 추진하는 한편 정원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해 시장 규모를 2061억 원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